청약과 승낙하고 의사실현하고 보고 가게요 오후에는 좀 일찍 끝나니까 일부러 조건까지만 냈어요 조건까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오후에 기출문제를 계약법, 여기서부터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2시간만 하면 돼요, 오후에? 자, 여기 봐봐요 청약과 승낙인데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청약의 유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깨어낸다는 말이거든요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약의 유인 보인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청약은 확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판기 생각하면 좋다고 그랬죠? 백화점에 가격표 붙어 있는 것들 그러면 예를 들면 10만 원 그러면 그 가격에 이걸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확정적인 거잖아요 확정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구체적 바지가 얼마다, 타이가 얼마다, 신발이 얼마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청약의 유인은 약간은 불확정이에요 불확정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에 분양광고를 해요 분양광고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인천공항을 만든다고 합시다 1청사, 2청사 있죠? 3청사 나오죠 또 여기서 가깝죠 인천공항이 수혜를 본 거네 나름은 3청사가 만들어지겠죠 작업 들어갈 거예요 곧 조만간 인천공항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인천공항을 할 때 공사를 맡겨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사를 할 건데 응찰하고 싶은 사람은 응찰하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뭘 집어넣어? 견적서를 내요 우리가 이런 정도의 비용으로 우리가 3청사에 응찰하겠습니다 하고 견적서를 집어넣는다고 그럼 이걸 집어넣어 그럼 여기 고객이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걸 받은 거죠 분양광고를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청약자가 된 거야 청약자가 이 정도의 조건이면 괜찮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내가 당신 거 분양받겠습니다 당신한테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게 청약인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청약에 유의를 했던 갑이란 사람이 승낙자가 되는 거야 얘가 그럼 이 갑이란 사람이 아파트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승낙을 하거나 아니면 다 팔려버렸습니다 청약이 들어와도 승낙을 못할 수도 있죠 제 말 이 돼요? 그럼 청약의 유의는 누가 한 거예요? 청약의 유의는 누가 했냐고 갑이 갑이 있죠? 그럼 청약자가 누구야? 승낙자가 누구야? 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청약의 유의는 했던 사람이 승낙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 회사가 이 회사예요 갑회사가 우리 고용 고용 광고를 내요 고용 광고 우리 회사는 연봉이 3,500입니다 빨간 날은 무조건 쉬어요 그런 거 냈죠? 그럼 의리라는 사람이 어? 괜찮은데? 하고 얘가 입사원서를 내는 거야 입사원서가 뭐예요? 청약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래? 우리 회사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승낙 안 할 수 있죠? 불합격 어? 회사 괜찮은 것 같아? 합격 이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청약에 유인을 했던 사람이 승낙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청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해요 나오고 타협을 하지 않는다고 1억, 5억, 10억 그 다음에 확정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해요 그렇죠? 구체적 101동, 501억 이렇게 구체적 이렇게 정찰가가 붙어있는 건 뭐예요? 청약이에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면 정찰가가 붙어있죠? 욕구르트 한 명에 천 원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그게 청약인 거야 백화점에 가면 가격표가 다 붙어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청약인 거야 그런 것들이 청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약은 확정적 의사가 아니에요 이걸 광고, 상가, 분양광고 이런 것들 견적서 이런 것들 하나 써놓으면 좋고요 청약을 상대방은 기억해 주세요 누구한테 하는 거야? 특정인, 불특정? 다 돼 특정인에게도 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의뢰계, 내 집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문광고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편의점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원은 특정인한테 해야 돼? 불특정인한테 해야 돼? 특정인 그렇죠? 이건 특정인 동그라미, 불특정 상관없다고 그 다음에 이건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기억나요?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도달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편함에 들어가 있거나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놓이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안 읽은 거야?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놓단된 거죠? 그러면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러냐면 청약자가 청약을 한 다음에 그 청약이 도달이 됐는데 함부로 철회를 해버리면 상대방이 불치기 손해를 볼 수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 상대방은 갑의 청약을 받고 계약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금 마련이라든지 시세 대출권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갑이 나 지금 못 봐라 그래 버리면 의리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도달이 되면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잘 나오죠? 그럼 언제까지 철회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 기간 내는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이게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청약시 여기 있네 여기 밑에 청약시 승낙기간을 꼭 정해야 되나요? 정할 수도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그럼 승낙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 승낙을 받아야 되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상당 기간 내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다만 도달이 되면 철회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상대방이 유보가 되어 있어요 유보가 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동의가 되어 있으면 이때는 철회가 된다 안 된다? 철회가 되는데 우리 시험은 유보를 좀 가로 물어봐요 유보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내 집을 1억에 팔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냐면 병에게도 청약을 했는데 병이 먼저 사겠다라고 한다면 을 너에게 못 팔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을에게는 철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유보좌항들 홈쇼핑 이야기하죠? 홈쇼핑 시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물건이 중간에 완판되면 더 이상 팔 수 없습니다 그런 멘트를 계속 내잖아요 그게 유보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이건 중요합니다 청약자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약은 유효부요 유효 그럼 누가 책임져? 나중에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유효입니다 여러분들 청약을 할 때 청약자가 누구인지 아나? 청약자가 누구인지 알고 물건 사요? 뭐 알 수도 있지만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편의점에 알바생이 사장님인지 알바생인지 뭐가 중요해? 돈 주고 물건 갖고 오면 되는 거지 백화점에서 그 물건이 누구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렇죠? 청약자가 누구인지 꼭 알아야만 커피를 뽑아 먹는 건 아니야 그래서 청약자가 누구인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 되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승낙 자, 승낙인데 이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청약을 할 때 청약을 할 때 회답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구속력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답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감남이 을녀에게 결혼을 해줘 그런데 이 일을 5월 10일까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면 나하고 결혼하는 줄 알고 애식장을 준비할게? 하고 덧붙여서 청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을녀가 가짜 내서 대답 안 한 거지 그럼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 구속력 있어? 없어? 없어? 이거예요 확답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구속력 있다? 없다? 그래서 혹시 옆에다가 이런 거 쓰지 않았나요? 반성되지 않으면 안으면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야?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반성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건 승낙한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 구속력이 없으니까 아니 청약을 할 때 반성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는 걸로 알게 하고 덧붙여서 청약을 했다니까 그런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반성도 되지 않았다 이거지 그럼 계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첨장에 가면 이거 나온다고 감담이 을료에게 집을 사라고 청약을 했다 청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덧붙여서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 그럼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알아듣죠? 그 이야기야 지금 승낙한 게 아니라고 이건 기억해 주셔야 되죠? 2번이요 반드시 누구한테만 특정인에게만 되는 거야 불특정인에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특정인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불특정인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빨간색 조건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뭘로 봐? 청약을 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갑의 의뢰계 얼마야? 1억에 사라 1억에 사라 그랬다고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래요? 의리 9천? 그럼 이건 뭐야? 변경 가한 거죠? 그럼 이건 돼? 안 돼? 안 되지 계약이 성립이 안 되지 알아듣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1억에 사라 9천? 아니면 이런 거 그럼 1억에 사겠는데 당신이 계약 비용을 모두 부담해라 이게 돼요? 계약 성립 비용은 균분이에요 같이 부담하거든 근데 당신이 계약 체결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내가 1억에 사겠다 뭔가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이건 변경을 가한 거고 아, 이건 수정한 거잖아 지금 이런 것들은 계약이 안 되지 근데 계약이 안 되죠? 그럼 이건 뭘로 봐? 새로운 뭘 한 거야? 청약을 누가 한 거야? 누구한테 누가? 갑에게 근데 갑이 승낙한 거야 이걸 그럼 계약 성립돼? 안 돼? 그럼 되지 그건 당연히 근데 첨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 갑은 을에게 1억에 사라고 했는데 을이 그 계약 조건을 활부로 활부로 1억을 지불하겠다고 청약을 한 거야 그럼 이건 새로운 청약이죠? 근데 갑이 승낙을 했어 그럼 계약 성립돼? 안 돼? 된다니까? 반전의 반전이라니까? 아니, 갑이 1억에 사라고 했는데 을이 활부로 하겠다는 거야 1억을 조건 붙인 거잖아 변경 가한 거죠? 그때 얘가 뭐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럼 계약 성립돼? 안 돼? 아, 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청약을 하면 변경 이렇게 나온다고 조건 변경을 받으면 어떠한 경우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X지 기존 청약자가 뭐 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이 된다고 이거 안 틀려 걱정하지 말라고 이걸 청약과 승낙이 처음에 빠진 적은 거의 없어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요 승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도달이잖아요 근데 이거 중요하죠? 격승발 격승발 격승발은 뭐예요? 격지자간의 승낙은 발신주의 우리가 발신주의를 따라가는 게 두 개라고 했는데 내가 어디서 하나 따라가죠? 하나? 배웠어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하죠 최고 너 걔 할 거니?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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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최고한다니까 근데 본인이 그에 대해서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주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 바라지 아니하면 그게 발신주의야 우리 첨법에서는 두 개만 발신주의라고 이 격승발 그러면 나머지는 봐봐요 예를 들면 청약 청약은 쓰지 마요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자 시험 내겠어? 안 내겠어? 대화자를 뭔 시험을 낼 게 있다고 말하다 살래? 살게? 그러면 내는데 이게 뭔 대화자를 시험을 내냐고 그럼 뭘 내? 격지를 내지 그럼 격지는 거리상의 거리가 아니라 시간상 거리 시간 편지 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에 맞겠냐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봤는데 뭔 편지를 보내요 편지나 평생 써봤나 욕을 내? 거의 안 써보죠 그렇죠? 격지자는 시간적 문제라고 제주도 사람하고 나오고 전화통화를 하면 대화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김포에 있는 사람이 일산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게 격지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둘 다 뭐예요? 도달이야 청약은 그런데 여기 승낙 있죠? 승낙은 대화자는 뭘로 가? 도달 여기 격지자는 반신 그러면 혐의를 뭘 내겠냐고 이런 거 내겠냐고 이거 내지 그래서 격승발 하나 기억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아쉽다 그러면 격청도를 하나 갖다 놔도 괜찮아 격청도가 또 뭔지를 모른다 환장하겠습니다 격청도가 뭐냐면 인천도 앞바다에 격청도라는 섬이 하나 있다 이게 격청도라고 격지자간의 청약은 도달이라고 승낙은 뭘로 가고 발신으로 가고 두 개 바꾸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이 있고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자 봐요 통상의 연착은 늦게 보내가지고 늦게 도달하는 거예요 자 승낙기간을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여기가 10월 31일이에요 승낙기간이 근데 여기서 10월 29일 날 보내가지고 이날 도달한 거야 11월 1일 날 보여요? 그러면 원래 승낙기간이 이거잖아 지금 이날 도달한 거죠?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거잖아 그러면 이건 언제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고 아까 격승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승낙기간이잖아 여기가 여기 이 기간 내 여기서 10월 25일 날 보내가지고 10월 27일 날 도달했죠 그럼 이 기간 내 도달한 거잖아 이게 첫 번째 존재야 존재가 승낙기간 내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발신을 찾는 거라고 알아들어요? 그러면 승낙기간 안에서 발신했지 늦게 도착했잖아 이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발신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알겠어요? 밥 하려다가 안 한 거야 이건 이 기간 내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격승발이라고 눈빛만 좀 흔들려주면 좋은데 이게 돼요? 이 기간 내 도달해야 된다니까 그럼 지금 여기는 발신을 했죠 여기서 지금 승낙기간 지나서 도달한 거잖아 그럼 발신이 안 해서 했다 하더라도 얘는 발신주의가 아니라고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라고 이게 통상의 연착이야 통상의 연착은 뭘로 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고 그럼 기존 청약자가 누구야 여기서? 기존 청약자가 누구였냐고? 갑이지? 얘는 의리했다고 승낙을 이 승낙이라고 의리 승낙한 거죠? 그런데 지금 갑한테 도착한 거잖아 이건 새로 청약이라고 그럼 기존 청약자 갑이 뭐야? 얘가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알아듣죠? 그런데 이게 달라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냈어 의리 승낙을 언제? 언제야? 10월 10일 날 날아갔다? 그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안 들어올 수 있어? 충분히 있지? 대한민국이니까 3일이면 가지 그렇죠? 그런데 얘가 여기서 도달한 거야 여기 이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통상의 연착이 아니야 중간에 뭔가 사고가 터진 거야 사고 이걸 사고의 연착이라고 그래 그럼 누구한테 도달한 거야 지금? 사고 을이 지금 보냈어 누구한테 도달한 거야? 갑이 그러면 사고의 연착을 받았잖아 지금 그럼 이때 갑이 야 을 당신의 승낙이 너무 늦게 도달해서 나 계약 못할 것 같아 네 하고 이걸 연착의 통지를 해분해?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야 단순히 기억해 머리 돌리지 마 그 다음에 갑이 연착의 통지를 안 한 거야 그럼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는 건 연착이 안 된 걸로 봐요 그 기간에 도달한 걸로 봐서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걸로 봐요 그럼 여러분들 눈치 까는 건 딱 하나야 일찍 보냈는데 늦게 도달한 거야 이 돼요? 그럼 이거 사고의 연착이네 그럼 통지했냐 안 했냐를 바라고 통지했대 그럼 계약 성립돼? 안 돼? 거기서 헷갈리면 안 돼 통지했는데 계약 성립돼 몸에 욕하고 있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사고의 연착을 찾았잖아 통지했대잖아 그럼 계약 성립돼? 그럼 돼 안 돼 그것을 조심해라고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제 말 이해 돼요? 머리 굴리지 말라고 그럼 통상의 연착은 뭐야? 그러면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거잖아 그럼 연착의 통지를 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이건 통상의 연착은 연착의 통지를 안 하고 그냥 기존 청약자와 승락하면 계약이 성립되고 안 하면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이 안 되겠지 이건 뭐야? 이건 통상의 연착 이건 사고의 연착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통상의 연착은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거예요 늦게 늦게 보내서 이거 안 써도 되는데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거야 그럼 뭘로 봐? 새로운 청약 이것도 써놓은 거 아니죠? 썼다고요? 새로운 청약 사고 보이죠? 그럼 뭐라고 했어? 여기 보면 통지했어 안 했어? 했을 경우 통지를 안 했을 경우 찾았어요? 통지한 경우 뭐야?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새로운 청약 통지를 안 했죠? 그럼 연착되지 않는 걸로 봐서 계약은 성립되 안 돼? 언제? 발신할 때 언제? 여기 언제예요? 10월 10일 날 발신주의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것이 가장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정리가 됐죠?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 이게 어렵지 않아 가장 쉬운 시험은이야 올해는 65번일 거예요 작년에는 66번이었어요 작년에 계약의 종류가 나왔거든 계약의 종류가 나와서 여기 뒤로 밀렸죠 다음 문제로 의사실현 의사실현은 더 쉬워 예를 들면 유료주차장 있잖아 유료주차장 그럼 유료주차장 가면 입구에 30분에 천 원 이렇게 써져 있다고 그게 청약이야 그런데 그게 유료주차장인 걸 내가 알아서 몰랐어 아니 여기서는 몰랐다고 해야 돼 모르는 상태에서 차를 파킹했어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2시간 놀았어 다시 차를 빼려고 하니까 요금 내라는 거야 그럼 나는 그래 피테 세우면서 뭐라고 그래? 난 유료주차장인 걸 몰랐다 난 돈 못 준다 그럴 거 아니야 이해 돼 지금?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결론 내야 돼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차를 파킹하는 행위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지요 마트에 갔더니 음해 먹을 게 많아 빵 종류가 뜯어갖고 내가 먹었다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가 몰랐어 그거 상황이야 문제는 그거야 내가 유료주차장이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돈을 내는 거냐 2시간 전에 차를 파킹했잖아요 그때부터 돈을 내는 거냐 그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요? 알 때 안 때가 아니라 차를 파킹할 때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2시간치 요금을 내야 되는 거지 주차비를 거기 보면 의사실현에서는 이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여기가 중요해요 계약은 성립된다 여기를 뭘로 바꿔요? 인식한 때 그럼 X가 되는 거야 여기 보면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사용하는 것도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됐죠? 그 다음에 교차청약은 이거예요 여기는 청약만 두 개예요 여기는 청약이 한 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승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승낙에 가름하는 행위가 있는 거죠 행위 행위가 그러면 교차청약은 어떤 거예요? 갑이 을한테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그랬다고 갑의 집이 1억에 사세요 청약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을에게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요? 안 했잖아 을이란 사람은 갑의 집이 마음에 든 거야 을도 갑에게 당신 집 1억에 내가 사겠다고 청약을 한 거야 이해 돼요? 그럼 갑의 청약과 을의 청약은 쌤쌤이지 일치하잖아 계약 내용이 상대방 일치하죠 그럼 굳이 승낙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걸 교차청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됐다 그럼 언제 계약은 성립돼? 양청약이 도달하면 돼 그런데 양청약이 동시에 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언제 성립돼? 나중청약이 도달이 되면 모두 도달된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답이 이거야 양청약이 도달할 때라고 하는데 보이죠? 그런데 양청약이 동시에 도달되지 않고 따로따로 도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언제예요?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 성립된다 이렇게 이해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한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 계약의 종류 있잖아요 그게 하나 그다음에 청약과 승낙 계약 성립이 하나 됐나요? 딱딱 끊어져요 섞이는 게 아니고 우리 셈은 좋아요 그래서 셈 보기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이게 167페이지 위험부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올해 167페이지 위험부담은 정말 위험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2년간인가가 안 나왔어요 셈에 계속 나오다가 위험부담 사령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 다음 주에 오면 그걸 연결해서 그거 보고 그다음에 동상병권 해제 아마 매매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다음에 오면 임대차 하면서 물건이 들어가요 다시 등기 부분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3시까지 오세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